드디어 투어의 첫 공연이죠 일본에서 2박 3일 동안에 2회의 공연을 펼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지금 돌아오게 내게 졸아하게 바라는 내 맘 이런 말을 받아줘 자유로운 널 보면서 웃어야만 하는 나인데 왜 넌 이제 다 멀어 in the magazine 아직도 난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 왜 너도 얘기하 너의 사소한 버릇까지 나는 그게 싫은데 아직도 널 향한 내 맘은 너를 사랑해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지금 돌아오게 내게 졸아하게 바라는 내 맘 이런 말을 받아줘 누가 봐줘 Let me hear say yes 대답해줘 Let me hear say yeah 나를 봐줘 Everybody 우아 우아 새롭게 나의 이의 미워물질 I'm my baby 사랑하는 꿈을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면 내는 전화 소리를 내게 졸아하길 바라는 내 맘 이런 말을 받아줘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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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Fresh ramen, Fresh ramen So what's my Fresh ramen, Fresh ramen Yeah Come on Fresh ramen, Fresh ramen So what's my Fresh ramen, Fresh ramen Fresh ramen, Fresh ramen So what's my Fresh ramen, Fresh ram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